안녕하세요. 하소담이에요. 오늘은 제가 하소담 채널을 운영하면서 처음 올렸었던 소설입니다. 김호연 작가님의 불편한 편의점인데요. 예전에 녹음했던 본을 한 번 더 보내드릴까 하다가 어, 아니었어요. 다시 녹음했을 때 녹음해야 되겠다. 그래서 녹음을 다시 하고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읽었었나 하는 그런 거요. 어쩌면 또 몇 개월이 지난 뒤에 또 이 소설을 제가 한 번 더 들어본다면 그때 또 부끄러움이 밀려올 수도 있겠죠. 오늘의 소설 불편한 편의점 정말 따뜻한 소설이에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하소담에게 큰 사랑으로 돌아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산의 진미 도시락 여명숙 여사가 가방 안에 파우치가 없다는 걸 알았을 때 기차는 평택 부근을 지나고 있었다. 문제는 어디서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파우치를 잃었다는 현실보다 강태되는 기억력이 그녀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다. 어느새 식은땀을 흘리며 그녀는 자신의 지난 행적을 필사적으로 떠올려 보았다. 서울역에서 KTX 기차표를 끊을 때까지는 분명 파우치를 지니고 있었다. 그러니 파우치에 든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 표를 끊을 수 있었겠지. 이후 대합실 TV 앞에 앉아 24시간 뉴스 채널을 보며 30여 분간 기차를 기다렸다. 탑승하고는 가방을 안은 채 잠시 잠이 들었고 깨어나 보니 모든 것은 그대로였다. 방금 전 휴대폰을 꺼내려고 가방을 열었을 때 안에 있어야 할 파우치가 없는 것에 소스라치게 놀랐을 뿐이었다. 지가, 통장, 수첩 등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들이 담긴 파우치가 없다는 것에 그녀는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염려사는 자신이 타고 있는 기차에 속력에 뒤지지 않게 두뇌를 가동해야 했다. 차창 밖으로 빠르게 지나가버리는 풍경을 되돌리기라도 할 듯 기억을 리와인드했다. 혼자 말해다 다리를 떨며 골몰에 있는 그녀의 행동에 옆자리 중년 사내가 헛기침을 했다. 그녀의 몰입을 방해한 건 옆자리 사내의 헛기침이 아니라 가방 안에서 올린 휴대폰 착신 음악이었다. 아바의 노래였는데 공명이 떠오르지 않았다. 치키티타였나? 땐싱키니였나? 아이고, 지니야. 할머니가 진짜 침에 오려나 보다. 염려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 안 휴대폰을 꺼내고 나서야 공명이 땡큐 포 더 뮤직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동시에 낯선 공의 번호로 전화가 온 것을 확인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상대방은 대답이 없었다. 다만 주변의 소음이 공공장소임을 짐작해 했다. 누구세요? 영, 영숙이에요? 사람의 목소리라기엔 너무나 거칠고 불분명했다. 마치 겨울잠을 끝낸 곰이 동굴에서 나와 처음 입을 열면 나올 법한 소리였다. 예, 그런데요. 지갑, 요. 어, 맞아요. 주신 분인가요? 어디시죠? 서울. 서울 어디요? 혹시 서울역 아닌가요? 그쵸. 서울요. 그녀는 안도의 한숨을 휴대폰 옆으로 내쉰 뒤 목청을 가다듬었다. 지갑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기차 안이고요. 다음 역에 내려 바로 돌아갈 테니까 전 보관해 주시거나 어디 맡겨주실 수 있나요? 사례는 제가 가는 대로 해드릴게요. 여기 있죠. 갈 데도 없죠. 그래요? 알겠어요. 서울역 어디서 만날까요? 고, 공항 철도 가는 길 GS 편의점이요. 고맙습니다. 빨리 갈게요. 천, 천천히 와요.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기분이 묘했다. 휴대폰 너머로 들리는 동물의 음성 같은 언어라 말투는 그가 노숙자임을 확신케 했다. 무엇보다 갈 데도 없죠 라는 말 뜻으로 보나 공중전화가 분명한 공의 번호로 보나 그는 휴대폰이 없는 노숙자가 분명했다. 염려사는 잠시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지갑을 돌려준다는데도 뭔가 불안하고 다른 걸 요구할까 두려움이 번졌다. 하지만 전화까지 해서 지갑을 순순히 돌려준다고 호의를 베푸는 사내가 굳이 해코지를 할 것 같진 않았다. 살해비로 지갑 속 현찰 4만 원을 건네면 충분할 듯 했다. 마침 천안에 정차할 거라는 안내방송이 나왔다. 염려사는 휴대폰을 가방에 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돌아가는 기차가 소원을 지날 즈음 다시 휴대폰이 울렸다. Thank you for the music의 가사를 짐에 예방하듯 대내며 액정을 확인하니 아까와 같은 번호였다. 염려사는 불안한 기분을 애써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다. 저, 저요? 사내의 웅크린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염려사는 변명하는 학생을 상대할 때처럼 목소리에 힘을 주었다. 말씀하세요. 저, 선생님, 배가 고파서요. 그래서요? 편의점, 도시락, 아, 안돼요? 순간 염려사의 마음에 미열이 잃었다. 선생님이라는 호칭과 도시락이라는 단어가 그녀를 한결 너그럽게 만들어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러세요. 도시락 사드시고요. 목마를 테니 음료수도 같이 사드시고 계세요. 고,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얼마 지나지 않아 휴대폰에 결제 문자가 떴다. 이건 마치 편의점 계산대 앞에서 전화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재빠른 시간이었다. 많이도 배고픈 걸 보니 그의 정체는 서울역의 맹주, 비둘기의 친구, 노숙자가 확실했다. 자세히 살펴보니 GS 박찬호 투머치 참 많은 도시락 4,900원 이라 떠 있었다. 음료수는 안 싸먹은 거 보니 염치는 있나 보군 염려사는 혹시 모르니 누군가를 불러야 할까 고민했던 마음을 접고 그와 단둘이 만나기로 했다. 이르네 치매 염려 증상이 있다고는 하나 여전히 그녀는 자신의 위험을 믿었다. 교단에서 청년을 맞을 때까지 한 번도 비굴하게 굴지 않고 당당히 온갖 학생들을 상대했던 자신을 믿기로 했다. 서울역에 도착하고 바로 공항 철도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발견했다. 에스컬레이터로 내려가자 전방 오른편에 GS 편의점이 있었고 곰의 목소리를 지는 사내가 도시락에 얼굴을 묻은 채 그 앞에 웅크리고 있었다. 다가갈수록 분명해지는 그의 실체에 그녀는 다시 긴장의 끈을 웅켜지었다. 대걸레같이 떡이 져있는 장발의 사내는 얇은 스포츠 점퍼와 더러워져 베이지색인지 갈색인지 모를 면바지를 입고 있었다. 그럼 그가 매우 정성스러운 젓가락질로 도시락 속 비엔나 소세지를 집어먹고 있었다. 확실히 노숙자다. 염려사는 마음을 다잡고 다가갔다. 그때였다. 세 명의 낯선 사내가 도시락을 먹고 있는 그를 향해 달려들었고 염려사는 놀라서 다가가던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세 명의 하이에나 같은 사내들 역시 노숙자임이 분명했는데 그들은 도시락 사내를 누르고 뭉갠 채 무언가를 뺏기 위해 안간힘을 써댔다. 그녀는 주위를 돌아보며 발을 동동 굴렀지만 지나가는 사람들은 노숙자들의 흔한 다툼으로 여기고 힐끔 대기만 할 뿐이었다. 사내는 먹던 도시락을 떨군 채 온몸을 공처럼 웅크리고 방어했다. 하지만 결국 놈들에 의해 목이 쫄리고 팔이 들리며 지키고 있던 물건을 빼앗기고 말았다. 안절부절 못하며 살피던 염려사의 시야에 놈들이 빼앗은 물건이 확 들어왔다. 자신의 분홍색 파우치였다. 도시락 사내를 떼어내듯 발로 몇 번 밟은 뒤 노숙자 셋이 자리를 뜨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손발이 떨려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주저앉았다. 그때 사내가 반격하듯 일어나 파우치를 쥔 놈을 향해 온몸을 던졌다. 으아 괴성과 함께 사내가 놈의 다리를 붙잡고 넘어뜨렸다. 놈을 짓누르며 다시 파우치를 빼앗은 사내를 곧 다른 녀석들이 덮쳤다. 순간 염려사의 눈에 불이 들어왔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그들을 향해 튀어가며 목에 핏대를 세웠다. 야 이놈들아 그거 놓지 못해? 그녀의 고함과 돌진에 녀석들이 멈칫했다. 달려간 그녀는 가방을 들어 맨 앞 녀석의 머리를 내리찍었다. 으흑 놈이 고통스러워하자 다른 녀석들이 일어나 뒷걸음질 치기 시작했다. 도둑이야 내 지갑 훔쳐간다 이놈들이다. 염려사의 앙칼진 외침에 사람들이 멈춰서 관심을 주기 시작하자 녀석들이 하나 둘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오직 도시락 사내만이 품 안에 파우치를 끌어안은 채 웅크리고 있었다. 그녀는 사내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들어 염려사를 올려다 보았다. 맞아서 부은 눈두덩이 커피와 콧물이 섞여 나오는 코 수염으로 가려진 입이 마치 사냥을 나갔다 다쳐 돌아온 원시인처럼 보였다. 사내는 그제야 자신을 공격하던 놈들이 사라진 것을 깨달은 듯 서서히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염려사 역시 손수건을 꺼내 그런 사내 앞에 웅크리고 앉았다. 순간 노숙자 특유의 키키하고 역한 냄새가 코에 훅 들어왔다. 염려사는 숨을 참으며 그에게 손수건을 건넸다. 사내는 고개를 저은 뒤 점퍼 소매로 쓱 코를 문질렀다. 그녀는 행여 파우치에 사내의 피와 콧물이 묻을까 염려가 드는 스스로에게 짜증이 일었다. 진짜 괜찮아요?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곤 염려사를 살폈다. 유심히 살피는 사내의 눈빛에 그녀는 잠시 자신이 뭘 잘못한 거라도 있나 걱정이 들었고 어서 자리를 뜨고 싶은 마음이 앞섰다. 그래 이제 파우치를 돌려받아야 했다. 고마워요. 그거 챙겨줘서. 사내가 자신의 왼팔로 감싼 파우치를 오른손으로 집더니 그녀에게 건넸다. 그런데 염려사가 파우치를 받으려는 순간 사내가 다시 그것을 자기 품으로 해소했다. 놀란 그녀를 꼼꼼하게 살피며 그가 파우치를 열었다. 뭐 하는 거예요? 주인 맞아요? 그럼요. 내가 주인이니까 알고 온 거잖아요. 아까 나랑 통화한 거 기억 안 나요? 터무니없는 그의 의심에 염려사는 기분이 나빠지려 했다. 사내는 가타부타 말없이 파우치를 뒤져 지갑을 찾았고 거기서 신분증을 꺼내 살폈다. 주민번호요? 아니 내가 지금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확실히 해야 해요. 이거 주인 돌려줄 책임이 있어요. 거기 주민등록증에 내 사진부터 있잖아요. 비교해 봐요. 사내는 맞아서 부은 눈을 끔뻑이며 주민등록증과 염려사를 번갈아 살폈다. 사진 안 같아 보여요. 황당함에 염려사는 자기도 모르게 혀를 찼다. 화도 나지 않았다. 어, 오래됐어요. 사진 사내가 덧붙였다. 오래된 사진이지만 분명 염려사의 얼굴이고 알아볼만도 한데 아마도 건강상태를 반영한 듯 사내의 시력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았다. 혹은 그녀가 정말 몰라보게 늙었거나 주민번호 말해봐요. 염려사는 짧은 한숨을 쉰 뒤 사내를 향해 또박또박 말했다. 520-725 됐어요? 맞, 맞다. 확실히 해야죠. 그죠? 사내가 동의를 구하는 눈치과 함께 주민등록증을 지갑에 넣고 다시 파우치에 담아 건넸다. 염려사는 파우치를 받았다. 한바탕 소동이 정리되는 기분이 들자 사내에게 고마움이 물결치기 시작했다. 다른 노숙자들에게 맞아가면서까지 파우치를 지킨 것부터 주인에게 잘 돌려주기 위해 꼼꼼하게 확인을 한 것까지 사실 어지간한 책임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이었다. 그때 사내가 끄응 소리를 내며 일어섰다. 염려사도 자리에서 일어나 서둘러 지갑에서 현찰 4만 원을 꺼냈다. 여기요? 건넨 돈을 보고 사내가 망설이는 게 느껴졌다. 받아요. 사내는 현찰로 손을 뻗는 대신 점포로 손을 넣어 정체를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냈다. 그걸로 코피가 흐르는 코를 훔쳤다. 그러고는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사례비를 쥔 손이 민망해진 그녀는 한동안 사내를 바라보았다. 그는 웅크리고 도시락을 먹던 편의점 앞으로 허우적허우적 걸어가더니 몸을 숙였다. 그녀는 사내를 뒤따라갔다. 편의점 앞 아까 먹던 도시락이 뒤집어진 광경을 보며 사내는 혼자 말을 하고 있었다. 뒤이어 탄식하는 소리도 들렸다. 한동안 그의 뒷모습을 살피던 염려사가 몸을 숙여 등을 두드렸다. 사내가 돌아보자 그녀는 주눅든 학생을 다독일 때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저씨 나랑 잠깐 어디 가요. 예? 서부역 방면으로 나오며 사내는 잠시 멈칫했다. 마치 자연의 품을 떠나 아스바드 위 트럭에 올라타길 거부하는 초식동물 같았다. 염려사는 재촉하듯 손짓을 해 결국 그를 서울역 역사에서 빠져나오게 했고 함께 가롤동 길을 걸었다. 사내는 염려사의 속도에 맞춰 몇 보쯤 간격을 두고 뒤를 따랐고 그녀는 쟁걸음으로 가롤동을 지나 청파동을 향해 나아갔다. 늦가을 은행나무 가로수에서 떨어진 열매가 사내와 비슷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염려사는 왜 대뜸 그를 데리고 나왔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사례를 거부한 사내에게 어떻게든 보상하고 싶었다. 사내가 필사적으로 자신의 파우치를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이자 노숙자임에도 올바른 행동을 한 걸 지지해주고 싶었다. 오랜 시간 교단에 서 있으며 몸에 베인 학생들의 행동에 대한 피드백이 여기서도 발의된 것이 사실이다. 무엇보다 염려사는 모태신앙으로 생의 전부를 크리스천으로 살아왔고 먼저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여준 노숙자 사내에게 자신 역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고 싶었다. 15분쯤 걸었을까? 서부역 뒤편의 칙칙한 거리가 끝나고 세련된 큰 교회 빌딩이 눈에 들어왔다. 여대 앞인지라 청바지에 점퍼를 입은 여학생들이 깔깔대며 지나갔고 방송을 통해 유명해진 분식집 앞에는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염려사가 뒤를 돌아보자 사내는 투리번대며 거리 풍경을 살피기에 여념이 없었다. 그녀와 사내를 피해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녀는 자신과 사내의 조합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했다. 이곳 청파동이 바로 자신의 동네이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자신의 매장이 자리한 곳이기도 했다. 숙명여대 방향으로 접어든 염려사는 사내를 꼬리처럼 베단 채 골목을 두어 번 지나 작은 상거리에 다다랐다. 상거리로 갈라지는 모퉁이에 자리한 편의점 그곳이 염려사가 소유한 작은 사업체였고 사내에게 다시 도시락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편의점 문을 열고 염려사가 사내에게 들어오라고 손짓했다. 사내는 쭈뼛거리다가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서 오세요. 아, 오셨어요? 아르바이트생 시연이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염려사에게 미소로 인사했다. 염려사도 미소로 답하는데 순간 시연의 표정이 뜨악해지는 게 보였다. 괜찮아, 손님이야. 손님이라는 말에 사내를 살피는 시연의 표정이 더 일그러졌다. 염려사는 그녀가 어른이 되려면 한참은 멀었다 생각하며 사내의 팔을 끌고 도시락 진열대로 향했다. 사내는 눈치가 빠른 건지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는 건지 묵묵히 염려사를 따랐다. 마음껏 골라요. 먹고 싶은 거. 여기 내가 운영하는 편의점이니까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그럼. 그럼. 응? 입맛을 다시던 사내가 갑자기 입을 벌린 채 멍해졌다. 왜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박찬호. 도시락 없어요. 여긴 GS 편의점이 아니에요. 박찬호 도시락은 GS에서만 팔거든요. 여기도 맛있는 거 많아요. 한 번 골라봐요. 음. 박찬호가 도시락도 잘해요. 사내의 라이벌 편의점 도시락 타령에 기가 막힌 염려사는 앞에 있는 제일 큰 도시락을 집어들이 밀었다. 이거 먹어요. 사내 짐이 도시락. 이거 반찬도 많고 좋아. 도시락을 받아든 사내는 신중하게 반찬의 가지수를 세워보았다. 12찬이다. 그거면 노숙자에겐 수라쌍이다 이 녀석아. 염려사가 도시락을 탐구하듯 살피는 사내를 보며 속에 말을 했다. 확인이 끝났는지 사내는 고개를 들고 그녀에게 꾸벅 인사했다. 그러고는 마치 자기 지정석인 양 가게를 나가 야외 테이블로 향했다. 녹색 플라스틱 야외 테이블은 금세 사내의 작은 식탁이 되었다. 사내는 마치 기중품을 다루듯 도시락 뚜껑을 연 뒤 정성을 들여 젓가락을 갈라 두 개로 만든 후 밥을 한술 더 입에 넣었다. 염려사는 사내의 행동 하나하나를 살피다 돌아서 컵 된장국을 하나 집어와 계산대에 올렸다. 시연이 바로 알아채고 바코드를 찍었고 염려사는 된장국에 온수를 부은 뒤 수저를 챙겨 밖으로 나갔다. 같이 먹어요. 국물이 있어야 좀 낫지. 염려사가 내려놓은 된장국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살피던 사내는 수저를 건넬 새도 없이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뜨거움 따윈 잊은 듯 된장국의 반을 후루룩 마신 뒤 고개를 끄덕이곤 다시 젓가락질을 했다. 편의점으로 들어가 종이컵에 물을 따라온 염려사는 그것을 사내의 옆에 내려놓은 뒤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는 사내가 도시락 먹는 걸 바라보았다. 겨울잠을 자고 나와 배고픈 건지 겨울잠을 자기 위해 영양을 채워야 하는 건지 아무튼 꿀통 파먹는 공꼴이다. 노숙자라면 하루 세 끼 온전히 먹기도 힘들 텐데 덩치는 또 왜 저렇게 좋은 걸까 그녀는 노숙자가 살이 찌는 게 빈곤층의 비만율이 높은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생각했다. 아니면 너무 허겁지겁 먹어서 그럴지도 모르겠다. 천천히 먹어요. 아무도 안 뺏어 먹으니까 사내가 볶은 김치 국물을 입에 묻힌 채 염려살을 올려다보았다. 아까의 경계어린 눈빛이 아닌 고분고분한 표정이다. 맛있어요. 사내가 옆에 둔 도시락 뚜껑을 보고는 다시 덧붙였다. 진짜 사내진미. 사내는 말을 끝맺는 대신 고개 숙여 꾸벅 인사를 하곤 다시 된장국을 들어마셨다. 제법 안정감 있게 행동하는 걸 보니 허기를 채워 정신이 든듯했다. 남은 어묵볶음을 젓가락질하는 그를 보며 염려사는 묘한 만족감을 느꼈다. 얼마 안 남은 어묵볶음을 집요하게 집으려 하는 그의 안간힘에서 삶의 숭고함을 엿보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배고플 때 이리로 와요. 언제라도 도시락 먹고 가요. 사내가 젓가락질을 멈추더니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녀를 응시했다. 알바들에게 말해둘 테니 돈 낼 거 없이 그냥 먹으면 돼요. 배, 배기된 거 말이죠? 아니, 새 거 먹어요. 왜 배기된 거를 먹어요? 알바들, 배기된 거 먹어요. 나 그거 아주 최고예요. 우리 편의점은 배기된 거 안 먹여요. 알바한테도, 당신한테도. 그러니까 제대로 된 거 먹어요. 내 그림 아래 둘 테니까. 사내가 잠시 어리둥절해 하더니 다시 꾸벅 인사를 하고 어묵볶음 조각을 집으려 애썼다. 옆 여사는 진작 가져온 수저를 그제야 그에게 건넸다. 그가 수저를 봤더니 침팬지가 스마트폰을 보듯 잠시 멈칫했다. 하지만 곧 한 번 배운 자전거 타기를 시간이 지나도 몸이 기억하는 것처럼 수저로 어묵볶음 조각을 긁어모아 담았다. 그런 뒤 만족스럽게 그것을 입으로 가져갔다. 깔끔하게 비운 플라스틱 도시락에서 고개를 든 사내가 염려사를 보았다. 저,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야말로 파우치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 그게 원래 두 놈이 챙겼어요. 두 놈요? 네, 그래서 나 두 놈 혼내고 뺏었어요. 그지가 든 거. 그럼 내 파우치를 훔친 놈들에게서 댁이 그걸 굳이 뺏었다는 거예요? 나한테 돌려주려고? 사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염려사가 떠다 준 종이컵에 물을 마셨다. 두 놈이면 나 이겨요. 셋은 힘들어. 걔들 다음에 따로 나한테 혼나요. 말을 마친 사내가 서울역 상황을 떠올리다 분이 나는지 이를 드러냈다. 누런이와 그 사이에 낀 고춧가루가 염려사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지만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그의 모습에서 생기가 느껴져 기분이 풀렸다. 사내가 나무물을 마시고 주위를 살폈다. 근데 여기 어디죠? 여기 청파동 푸른 언덕. 푸른 언덕? 좋네요. 사내가 우거진 수염 속 입꼬리를 올리곤 도시락과 된장국 용기를 집어들고 일어났다. 자연스러운 행동인양, 재활용 통해 그것들을 버린 사내는 염려사 앞에와 점포에서 다시 휴지 뭉치를 꺼내 입을 닦았다. 그러고는 90도로 몸을 숙여 인사한 뒤 편의점을 등졌다. 염려사는 퇴근하는 직장인처럼 서울역 방향으로 걸어가는 사내의 뒷모습을 바라오다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그녀가 들어오자마자 시연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파우치를 잃어버렸다는 걸 깨달은 기차한 상황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일을 털어놓았다. 그런 염려사의 이야기에 시연은 신기함과 걱정이 반반 섞인 어머, 어머 추임새를 연신 터뜨렸다. 재미있는 사람이야? 경우가 있어서 노숙자라고는 믿기지가 않네. 제가 보기엔 그냥 노숙자인데 지갑이 혹시 없어진 거 있나 보세요. 염려사가 파우치를 열고 살폈다. 모든 게 그대로다. 시연을 향해 그거 보라는 듯 웃던 염려사가 문득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들어 보였다. 달라 보이니? 똑같으신데요? 흰머리 조금 빼곤 하나도 안 늙어 보이세요. 염려사는 직접 주민등록증의 증명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확실히 증명사진과 지금의 자신은 꽤 달라 보였다. 분하지만 그 사람 말이 맞네. 네? 경우가 있어. 시연이 넌 배려가 있고. 염려사는 시연에게 앞으로 그 덩치 큰 노숙자 사내가 오면 도시락을 주라고 한 뒤 알바 모두에게 전하라고 지시했다. 시연은 맛득자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도 편의점 다톡방에 염려사의 지시사항을 올리기 시작했다. 염려사는 흡족한 표정으로 편의점을 돌아보았다. 그러다 금세 풀이 죽었다. 노숙자 사내가 도시락을 먹는 동안 왔다간 손님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다. 정말로 치매일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침이 다 쓰게 느껴졌다. 그럼에도 선행을 받았고 베풀었다. 이 정도면 괜찮은 하루였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그런데 부산 안 가세요?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아직 하루는 끝나지 않았다. 늦게라도 오늘 밤까진 부산에 도착해야 했다. 사촌 언니의 장례식이 있었고 간 김에 며칠 더 부산에서 보낼 계획이었다. 염려사는 파우치를 가방에 잘 집어넣고 다시 서울역으로 향했다. 부산에서 닷새간 일을 보고 돌아온 염려사가 편의점에 들렀다. 그녀가 들어왔을 때 시연은 커플 손님의 음료 개선을 하며 눈으로 인사를 했다. 그리고 커플 손님이 나가자마자 개선대를 나와 그녀를 향해 다가왔다. 안부 인사와 편의점엔 별일 없었냐는 문답이 오가고 나자 시연이 기다렸다는 듯 염려사 옆에 착 붙어 말했다. 사장님 그 사람 매일 하루도 안 빼고 왔어요. 누구 말이냐? 아 노숙자 사내? 네 매일 제 시간에 와서 도시락 하나씩 꼬박 먹고 갔어요. 다른 알바들 타임에는 안 왔더냐? 네 제 시간에만 왔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이 너 좋아하는 거 아니니? 염려사의 짓꽂은 농담에 시연이 질색하는 표정을 지으며 눈을 흘렸다. 염려사는 웃으며 농담이라는 말로 시연의 투정을 받아주었다. 근데요 사장님 생각해 보니까 제 시간에만 오는 게 저녁 8시 폐기 시간 맞춰 오는 거더라고요. 뭐? 새 거 주라고 했잖니? 말했죠. 근데 새 거 드시라 해도 곧 죽어라 폐기 도시락 먹겠다고 우기더라고요. 그래도 내가 새 거 주겠다고 말했는데 성의 없게 됐잖아. 사장님 그게 쉽지 않은 게요. 그 사람 웅얼웅얼 거리며 계속 카운터 앞에서 우게 되면요. 일단 냄새가 나요. 편의점에 큰 똥이 하나 놓여있는 꼴이라고요. 심지어 그 사람이 카운터에 있는 거 보고 들어오던 손님이 나간 적도 있다고요. 어쩌겠어요. 빨리 치우려면 그 사람 원하는 대로 빨리 줘서 내보내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게다가 내보내고 나선 환기도 시켜야 하고요. 으휴 알겠다. 제가 보기엔 작정한 거라니까요. 어떻게 귀신같이 알았는지 도시락 폐기 시간 탁 맞춰보더라니까요. 경우가 있어. 역시. 어제는 좀 늦길래 어디 아픈가 걱정이 다 되더라고요. 시연이 혀로 입술을 쓸며 정말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자 염려사는 헛웃음이 나왔다. 키만 크고 바짝 마른 몸에 마음까지 여린 시연을 볼 때마다 염려사는 바람에 정신없이 흔들리는 가게의 홍보 풍선 인형이 떠오르곤 했다. 시연이 너 그렇게 착해서 어떻게 세상을 살려 그러니. 사장님이야말로 노숙자한테 도시락을 맨날 주실 순진한 생각을 하시다니. 그 사람이 불쑥 동료들까지 데려오면 어쩌려고 그러셨어요. 시연이 대받아친다. 아무렴 풍선 인형도 탄력이 있다. 그럴 사람은 아니더라. 에이 어떻게 그걸 다 아세요. 내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그러니 너도 꼬양한 거 아니냐. 역시 대단하세요. 존재하지 않는 막내딸 같은 시연과의 댁거리는 늘 즐겁다. 염려사는 어서 시연이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당당히 이곳을 뜨기를 바라면서도 한편으로는 편의점을 떠날 그녀를 생각하니 서운함이 벌써 뭉게뭉게 일었다. 딸랑 방울 소리와 함께 손님이 들어오고 시연이 인사와 함께 카운터로 돌아갔다. 염려사는 편의점을 돌아보며 남은 도시락을 살폈다. 조만간 도시락 폐기 시간에 한번 나와보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름도 모르는 노숙자 사내에 이름을 묻기 위해 그날 밤, 집에와 TV를 보며 까무룩 잠이 들었던 염려사는 전화벨 소리에 깼다. 액정을 보니 아들이란 단어가 떠있고 시간은 자정을 막 지나고 있었다. 그 두 가지 조합이 주는 부담에 배 속에서 식물이 올라오는 걸 느끼며 전화를 받았다. 역시 치기 가득한 목소리가 휴대폰 너머에서 들러왔다. 아들은 그녀가 부산에 다녀온 줄도 몰랐고 그녀의 생일이 내일인 것도 몰랐다. 그럼에도 염려사를 사랑한다고 사랑함에도 효도를 잘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반복된 레퍼토리의 결말은 역시 편의점의 상태에 대한 존재론적인 질문이었다. 염려사는 네가 신경 쓸 것 없다고 말했다. 아들의 대답은 늘 그렇듯 장사가 안 되는 편의점을 정리해 자신의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대면 어머니가 더 여유 있고 평온하게 살 수 있다는 뜬구름 잡는 소리였다. 참다 못한 염려사는 쇠게 던지고 말았다. 민시가 가족한테 사기치는 거 아니다. 엄마, 엄마는 왜 나를 못 믿어요? 아들이 정말 그럴 사람이야? 역사교사로 청년을 보낸 내가 한마디 하자면 국가고 사람이고 다 지난 일을 가지고 평가받는 거란다. 네가 그동안 한 짓을 떠올려봐라. 너는 너 자신을 믿을 수 있니? 어휴, 엄마, 나 외로워. 누나도 엄마도 왜 날 더 외롭게 하는 거야? 가족이 대체 왜? 술 주정하는 거면 전화 끊어라. 엄마. 전화를 끊고 염려사는 주방으로 향했다. 심장이 기름 튀는 불판에 올려진 것처럼 아팠다. 통증이 지글거리는 소리를 내며 가슴 전체를 압박해왔다. 그녀는 냉장고를 열고 캔맥줄을 따서 벌컥벌컥 들이켰다. 가슴의 불을 심장의 고통을 끄기라도 할 기세로 마시다 보니 사례가 들려 쾌쾌거려야 했다. 술 취한 아들의 휜소리를 잇기 위해 술을 마시는 자신의 모습이 한심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다. 깔끔한 판단력과 결단력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무난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식의 문제는 늘 그녀를 고장난 저울로 만들었다. 편의점을 정리해 아들놈의 사업인지 사기인지를 돕는다고 치자 잃는다고 치고 그럼 무엇이 이어질까? 그건 아마 남은 유일한 재산인 이 방 두 개 빌라겠지. 청파동 언덕에서 20년째 빗바란 채 서 있는 구옥 빌라의 3층. 염려사의 마지막 터전까지 빨리고 나서야 아들은 실패를 멈출지도 모르겠다. 인정하기 싫지만 아들은 못난 이에 준 사기꾼이다. 며느리 역시 그걸 알게 되었는지 결혼 후 2년이 되어 갈 즈음 부랴부랴 이혼했고 그때는 며느리의 야멸찬 결정에 분노했지만 결국 잘못은 대부분 아들에게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혼 후 3년간 아들은 남은 재산마저 다 털어먹고 초라한 꼴이 되었다. 이럴 때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엄마인 나는 나는 무얼 하고 있는 걸까? 서울역 노숙자의 끼니는 걱정하면서 집 나가 술 취해 허덕이고 있는 아들은 왜 못 챙기는 걸까? 염려사는 맥주를 마저 비운 뒤 식탁에서 곧장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강구 뿐이었다. 생일을 맞아 염려사는 딸과 사위 그리고 무한한 행복인 손녀 준이와 함께했다. 이번엔 딸래 가족이 청파동으로 오지 않고 자신들 동네의 주상복합건물 내 한우집으로 그녀를 초대했다. 딸의 동부이촌동 하이에코 빌리지와 염려사의 청파동 빌라는 같은 용산구에 자리하지만 하늘과 땅만큼의 간극이 있다. 용산구가 바야우로 서울에서 강남 상구 다음으로 부동산이 비싼 동네가 되었지만 염려사의 청파동은 여전히 언덕의 조밀조밀 빌라와 대학 하숙촌이 자리한 서민 동네다. 딸과 사이는 늘 은행이 집주인이라며 말을 돌리지만 야무지게 돈을 모아 준이가 중학교에 갈 때쯤이면 강남의 알짜백의 땅으로 진군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다. 염려사는 자신의 보수적인 경제관념과는 다른 공격적이고 야심찬 재테크와 살림을 보이는 게 딸의 능력인지 사위의 재주인지 가끔 궁금했으나 그 모든 게 두 사람에게 시너지로 작용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었다. 결혼한 뒤로 딸은 점점 딸같지 않아 보이고 사위는 더욱 사돈댁 사람 같아 보였다. 다행이라면 아들처럼 다투고 이혼하는 것보단 주기마자 잘 사는 딸내 가족이 그나마 덜 걱정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염려사는 대화의 방향이나 결 모든 것이 달라진 딸과의 관계가 용산에서 강남으로 넘어갈 때쯤이면 그 물리적 거리만큼이나 더 멀어질 거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는 중이었다. 그런 와중에 한우라니 비싼 집으로 소문난 이곳을 엄마의 생일이라고 장모의 생일이라고 이렇게 모시다니 솔직히 감동보다는 부담이 앞서는 게 사실이다. 그동안 딸내 가족은 늘 숙대의 입구에 한 돼지갈비집에서 염려사의 생일을 챙겨왔기 때문이다. 불편한 마음으로 앉아있던 염려사는 손녀 준희를 보며 웃음을 머금었다. 물론 준희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느라 할머니의 눈길은 신경도 쓰지 않지만 그래도 좋을 따름이다. 사위와 딸은 자기들대로 적립식이니 보장식이니 금융상품 얘기를 하는데 알아들을 길이 없고 어서 한우나 나와 음식에만 집중하고 싶었다. 오늘은 내 생일 즐길 자격이 있는 건 나 자신 뿐이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음식이 나왔다. 염려사는 사위가 구워주는 고기를 자신의 입으로 가져가는 데 주력했다. 딸은 준희를 챙겼고 사위는 부지런히 고기를 구웠다. 마침내 딸이 맥주를 따라준 뒤 건배하고는 기다렸다는 듯 입을 열었다. 엄마, 준희 이번에 태권도 학원 다니기로 했거든. 여자애가 태권도까지 또 뭘... 아니, 배우신 분이 왜 이럴까. 엄마, 태권도 배우는데 남녀가 어디 있어. 준희 저번에 남자애한테 맞고 왔단 말이야. 태권도 배워서 함부로 구는 놈들한테 맞서겠다고 준희가 먼저 얘기한 거라고. 딸이 말이 맞다. 염려사는 구태의원했던 자신의 생각이 민망했고 어쩔 수 없이 표정이 굳어졌다. 사위가 눈치를 보는 가운데 딸이 맥주잔을 비웠다. 염려사는 서둘러 준희를 돌아보며 표정을 풀었다. 준희야, 태권도 배우고 싶어? 응. 준희는 유튜브에서 눈도 안 떼고 답했다. 그래서 말인데 엄마 동네에 좋은 태권도장이 있다네. 사범이 아주 괜찮다고 하더라고. 국가대표 상비군 경력에 젊고 마인드도 좋고. 여기 동천망 카페에서 아주 소문났더라고. 동천망 카페? 동부 이천동 엄마들 모임이야. 인터넷에 있어. 그럼 그 사범은 멍청한 거 아니니? 돈대는 동부 이천동으로 도장을 옮겨야지. 청파동 골목에 눌러 있으면 어떡해? 그 사범도 그려려고 하지. 근데 여기가 좀 비싸잖아. 아무튼 이 동네에 들어오길 기다릴 순 없고 준희를 거기 보내야 해서 엄마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아. 부드럽기 그지없는 한우가 갑자기 이빨에 걸린 듯 잘 씹히지 않았다. 염려사는 당연히 준희와 함께하는 시간이 싫지 않다. 하지만 그 시간을 자신이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딸은 태권도장과 바이올린 학원 사이에 비는 준희의 두 시간을 염려사가 챙겨주길 바랐다. 덧붙여 학원 셔틀버스가 애매하기에 바이올린 학원은 염려사가 직접 버스를 태워 데려다줘야 했다. 은퇴한 노인이자 딱히 일과가 없어 보이는 할머니가 손녀의 두 시간 남짓을 챙겨주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염려사에게도 일과는 있다. 편의점도 수시로 점검해야 하고 교회 봉사도 해야 하며 치매 예방을 위한 영어 단어 필사도 매일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염려사의 일과는 딸이나 손녀의 일과 겹치면 후순위로 밀리는 게 당연한 것이 되고 만다. 염려사는 딸의 요청을 수락할 수밖에 없었다. 수고비 언급은 없었지만 사회와 딸이 알아서 챙겨줄 거라는 믿음을 지닌 채 두 말 없이 수락했다. 버스를 타고 흘러 돌아오는 길에 염려사는 편의점 직원들을 떠올렸다. 지지리도 말 안 듣는 아들놈과 오지게도 잘난 딸년보다 요즘은 함께 일하는 직원들이 가족 같고 편하다. 이렇게 말하면 딸은 또 직원들을 가족같이 대하면 악덕 없주니 옳지 않다느니 따지겠지만 사실이 그런 걸 어쩌랴. 직원들에게 날 가족같이 생각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직원들을 가족같이 여겨 무리한 업무를 부탁하는 것도 아니다. 염려사는 지금 가까이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편의점 직원들이기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오전에 편의점을 책임지는 오여사는 동네에서 20년을 알아온 친구이자 같은 교회 성도이기도 하다. 실제로 그녀는 염려사를 친언니처럼 따르고 지난 시간 함께 고락을 나누지 않았던가 오후의 시연은 딸같기도 하고 조카같기도 한 게 늘 챙겨주고 싶게 만든다. 일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가끔 계산을 틀리는 것 빼고는 말썽 하나 피운 적이 없다. 무엇보다 뻔질나게 사람이 들고 나는 편의점 알바 자리를 1년간 채워준 것만 해도 업어줄 지경이다. 그런 면에서 오픈 중부터 편의점의 밤을 책임지고 있는 성필 씨 역시 그녀에게는 1등 공신이다. 50대 중반의 성필 씨는 2년 전 편의점을 오픈한 뒤 수시로 그만두는 야간 알바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차에 제 발로 온 복덩이었다. 편의점 부근 반 지하에 사는 두 아이를 둔 가장인 그는 종종 담배를 사가던 동네 아저씨였다. 그런 그가 야간 알바 구인 전단을 붙이자마자 자신도 일할 수 있느냐고 물어왔다. 그는 마침 실직 상태였고 재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야간 알바라도 해서 생활비를 벌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염려사는 가장의 간절함이 느껴지는 그에게 기존 시급에 500원을 더 얹어주었다. 마침 새로 들어선 정부가 가파르게 최저 시급을 올렸기에 성필 씨는 200만 원이 넘는 월급을 받아갈 수 있었다. 그로부터 1년 반 낮과 밤이 바뀌어 가장 힘들다는 편의점 야간 알바 자리를 그가 지켜주었다. 가족 같다는 느낌은 이런 것이다. 사장의 입장에서라면 그들이 계속 편의점에서 일해주기를 바라는 게 맞다. 그럼에도 취준생인 시연과 제 취업이 목표인 성필 씨가 뜻을 이룰 기회를 얻는다면 염려사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보내주겠다 마음 먹고 있었다. 심지어 시연에게는 괜찮은 일자리를 소개해 준 적도 있었다. 비록 그녀가 하루 만에 못 버티고 돌아와서 망정이지 편의점으로 돌아와 아직은 직장인이 될 준비가 덜 됐나 봐요 라면서 다시 일하고 싶다던 시연의 모습이 생생하다. 주말 알바는 숙대 학생들이 채워주었고 주중 구멍나는 시간은 교회 청년의 학생들을 투입했다. 짧게 하루 이틀 용돈을 버는 걸 선호하는 알바 인력불이 생기자 염려사가 땜빵할 일이 줄어들었고 사람 쓰는 일이 가장 큰 일이라는 자영업자의 고민에서 한숨 돌릴 수 있게 되었다. 가족 같은 고정 직원들과 아직 때가 덜 묻은 대학생 알바들이 염려사를 사장님이라 부르며 편의점을 지켜주는 것이 그녀는 늘 신기하고 고마웠다. 고로 문제는 딱 하나였다.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것. 염려사는 교사연금으로 자기 몸 하나는 건사하고 살 수 있었다. 편의점을 차린 건 남편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던 중 편의점을 세게 운영하는 남동생의 조언을 받아들여서였다. 남동생은 편의점으로 돈을 벌려면 매장이 최소 세 개는 되어야 한다면서 계속 확장해 나갈 것을 강조했지만 염려사는 이곳 하나만 운영하는 것으로도 충분했다. 자신은 연금으로 살고 이 매장으로 편의점 식구들 생계가 해결된다면 그것으로 그만이다. 처음부터 그럴 줄은 몰랐지만 이제 오여사와 성필 씨는 이 편의점이 아니면 생계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고 시연 역시 공무원 시험 준비에 드는 돈을 여기서 충당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평생 사장이나 자영업과는 거리가 멀었던 염려사가 편의점 경영에 신경을 쓰게 된 것은 이 사업장이 자기 하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부터였다. 처음에는 제법 장사가 잘 되었지만 6개월 뒤에 100미터도 안 떨어진 곳에 각각 다른 브랜드의 편의점 두 개가 더 생겼고 그 두 곳이 미친 듯이 경쟁을 하기 시작했다. 양쪽에서 서로 질세라 공격적인 이벤트를 걸어대니 상대적으로 조용한 염려사의 편의점은 한물 간 듯 매출이 줄었고 지금에 이르렀다. 염려사는 편의점으로 돈을 왕창 벌고 싶다는 생각은 없었다. 다만 매출이 주로 망한다면 직원들이 갈 곳이 없어지는 것이 걱정될 뿐이다. 하지만 이토록 경쟁이 심한 줄은 몰랐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도 알 수 없었다. 다음날 염려사는 도시락 폐기 시간에 맞춰 편의점으로 나왔다가 노숙자 사내가 야외 테이블을 청소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가을 저녁에 쌀쌀함이 느껴지는 가운데 사내는 수구린 채 담배꽁초와 종이컵, 맥주캔을 주섬주섬 줍고 있었다. 굼뚠 움직임으로 집어든 쓰레기들을 분리수거함으로 가져가 신중히 살핀 뒤 분리하는 모습은 꽤 근사해 보였다. 그때 시연이 도시락을 들고 나와 야외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사내에게 기척을 했다. 돌아본 사내는 대면 대면 목례를 하고 시연도 목례를 하고 돌아서다가 지켜보는 염려사와 딱 마주쳤다. 어머, 오셨어요? 도시락 챙겨드리는 거니? 네, 청소도 저분이 도와주시니까 고맙잖아요. 시연이 빙긋 웃고는 편의점 안으로 들어갔고 노숙자 사내가 염려사의 시선에 다시 들어왔다. 노숙자 사내도 그녀를 보고 꾸벅 인사한 뒤 도시락 뚜껑을 열었다. 염려사는 말없이 그의 앞에 가 마주 앉았다. 도시락은 레인지에 데웠는지 김이 올라오고 있었고 사내는 염려사가 신경 쓰이는 듯 잠시 뜸을 들이다가 그녀가 손으로 식사하라는 신용을 하자 젓가락을 뜯었다. 그런 뒤 점퍼 주머니에서 녹색병을 꺼내는 게 아닌가? 소주가 반쯤 든 녹색병에 뚜껑을 딴 사내는 치우다 남은 종이컵에 술을 따랐다. 염려사는 딱히 제지하지 않고 그가 반주와 함께 도시락을 해치우는 걸 바라봤다. 곧 사내도 그녀를 불편해하지 않으며 식사에 열중했다. 사내가 도시락과 소주를 모조리 해치울 즈음 염려사는 편의점으로 들어가 캔커피 두 개를 가지고 나왔다. 다시 맞은편에 앉은 뒤 캔커피를 건네자 사내가 반색을 했다. 고개를 숙이고 커피를 따 꿀물 마시듯 그가 들이켰다. 염려사도 마셨다. 늦가을에 수사 안 한 기운이 따뜻한 캔커피에 녹는 기분이었다. 여름에는 맥주를 마시는 손님들이 떠들거나 담배를 피워대 민원도 들어오고 쓰레기도 함부로 버려 관리가 힘들지만 편의점 야외 테이블은 확실히 동네의 심터이자 작은 여유가 있는 곳이다. 그녀가 수차례의 민원과 직원들의 불평에도 이곳을 없애지 않은 이유였다. 너리 죽죠. 유령이 옆에서 희파람 소리라도 낸 듯 염려사는 놀라서 사내를 쳐다보았다. 식사 내내 한마디도 없기에 그가 대화를 싫어하는 걸로 여긴 그녀는 이름을 묻는 것도 포기한 참이었다. 그런데 먼저 안부를 물어주니 다시 흥미가 돋았다. 그러네요. 날이 추워질 텐데 그쪽은 계속 서울역에 있을 거예요. 추워지니까 더 거기 있어야죠. 뭐지? 지난주에 만났을 때보다 말투가 한결 안정적이다. 편의점에 와 도시락을 먹으며 사회화가 이루어진 건지도 모르겠다. 염려사는 이참에 사내에 대해 궁금한 것을 최대한 많이 묻기로 마음먹었다. 하루에 이거 한 끼 먹는 게 다예요? 종교행사가 점심 먹는데 찬송가시켜 싫어요. 하긴 좀 그렇죠. 그런데 집이 어디예요? 돌아갈 생각은 안 해봤어요? 몰라요. 그럼 그쪽 이름이라도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자기 이름도 모른다고요? 나이는요? 전에 뭐하고 살았어요? 뭐, 몰라요. 으휴. 말은 텄는데 답은 모르세다. 이러면 못 볼 건가 뭐가 다른가. 눈치가 빠른 염려사조차도 사내가 진짜로 자기 이름을 모르는 건지 모르는 척하는 건지 가늠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다. 교감을 하려면 어떻게든 서로의 호칭을 정리해야 했다. 그럼 내가 그쪽을 어떻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사내가 대답 대신 서울역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돌아가고 싶은 건가? 자신이 아는 유일한 공간으로. 그때 그가 고개를 돌려 염려사를 정면으로 응시했다. 도, 우, 꼬. 도, 꼬. 도, 꼬. 다들 그렇게 불러요. 성이 도, 꼬예요. 이름이 도, 꼬예요. 그냥 도, 꼬. 염려사는 한숨을 쉰 뒤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도, 꼬 씨. 매일 잊지 말고 오도록 해요. 엊그제는 늦게 왔다고 해서 걱정했어요. 그, 그러지 마요. 신경 쓰지 마요. 사람이 늘 제 시간에 오다 늦으면 신경이 쓰이지 어떻게 안 쓰여요. 그러니까 매일 늦지 말고 와요. 와서 도시락도 먹고 지금처럼 운동 삼아 여기 청소도 도와주고 그러면 좋잖아요. 호, 혹시 지갑 잃어버리면 얘기해요. 응? 제가 또 찾아드리게. 제가 보답할 게 없으니까. 도, 꼬 씨 경우바른 줄 알았더니 그쪽 도움 받으려고 또 지갑을 잃어버리려고요. 아, 아니요. 잃어버리면 안 되고. 아무튼 뭐든 도울 거 있으면 말해요. 염려사는 기특한 마음과 허탈한 기분이 동시에 들었다.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할 정도로 도움이 철실하진 않다. 아니면 그에게도 우리 편의점이 한심해 보이는 걸까? 그녀는 도, 꼬 씨를 똑바로 바라보며 대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도, 꼬 씨 먼저 스스로를 도우세요. 그가 명구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 뭐 이런 걸로 준익이 될 것까지야. 그리고 도시락을 먹게 해주는 건 도, 꼬 씨를 조금이라도 돕고 싶어서예요. 그러니 여기서 소주 먹는 걸 가만둘 순 없어요. 도시락은 안주가 아니라 끼니예요. 도, 꼬 씨가 술 취하는 걸 내가 도울 순 없습니다. 한 병, 간에 기별도 안 깠는데. 어쨌든 난 원칙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야외 테이블은 내 소유고 여기서 소주는 허락할 수 없으니 그렇게 알아요? 도, 꼬 씨가 말없이 침을 삼켰다. 뒤여 소주병으로 시선을 옮기더니 가만히 집어들었다. 염려사는 그가 그걸로 공격이라도 하는 게 아닌가 잠시 긴장했다. 하지만 그는 소주병을 빈 도시락 용기 위에 얹은 뒤 일어나 어슬렁어슬렁 분리수거 공간으로 이동했다. 염려사는 조용히 안 도야 한숨을 쉬었다. 돌아온 도, 꼬 씨는 예의 그 점퍼에서 알 수 없는 휴지 뭉치를 꺼내 테이블을 닦은 뒤 그녀에게 꾸벅 인사를 했다. 염려사는 도, 꼬 씨라 불리는 사내에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눈으로 배웅했다. 도, 꼬. 홀로 고독하다 하는 뜻일까? 아니면 도, 꼬인으로 살아서 도, 꼬라 불리게 된 걸까? 이름만큼이나 쓸쓸한 그의 뒷모습을 그녀는 당분간 신경 쓰지 않기로 했다. 사장님, 죄송하지만 급하게 그만두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날 시험과 수다를 떨며 편의점의 저녁 시간을 지키던 염려사는 막 출근한 성필 씨의 말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얼마 없는 머리숱을 손으로 쓸어대며 아는 분을 통해 중소기업 사장의 운전기사 일을 얻었다고 했다. 사흘 안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이라 갑작스럽게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다며 사람 좋은 얼굴에 미안함을 담아 양해를 구했다. 야간 알바는 편의점에서 가장 힘든 시간대여서 인력 역시 구하기가 어려웠다. 지난 1년 반 동안 성필 씨가 묵묵히 지켜둔 덕에 별다른 걱정 없이 밤을 보냈는데 다시 이 자리가 비게 된다. 구할 순 있어도 금방 그만두는 바람에 수시로 땜방을 서야 한다. 안정적인 야간 알바를 구할 때까지 앞으로 한동안 그렇게 보낼 생각을 하니 염려사는 벌써부터 머리가 찌끈거렸다. 염려사는 성필 씨가 제 취업으로 편의점을 떠날 때 기쁘게 응원을 해주기로 마음먹었던 것을 떠올렸다. 그녀는 성필 씨에게 그동안 편의점의 밤을 잘 지켜줘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다고 덕담을 건넨 뒤 보너스를 챙겨주겠다고 덧붙였다. 성필 씨는 감동한 표정을 지으며 남은 사흘도 마저 애쓰겠다고 답했다. 사장님 좀 멋진데요? 성필 씨가 조끼를 챙겨 입으러 창고에 간 사이 시연이 엄지를 치켜세우며 말했다. 시연이 너도 합격만 해. 합격만 하면 출근 정장은 내가 사주마. 진짜요? 비싼 거 사도 돼요? 신입이 비싼 옷 입고 출근하면 찍혀. 무난한 걸로 사줄게. 그니까 공부 열심히 해. 네. 그나저나 당장 야간 알바를 구해야지. 너 친구들 중에 노는 애들 좀 알아봐라. 나도 교회 청년에 말해놓을 테니까. 저 커미션 주는 거죠? 그래. 대신 못 구하면 네가 야간 알바 하는 거야. 그건 싫어요. 사흘 안에 사람 못 구하면 너 아니면 내가 해야 해. 오 여사는 아들 때문에 안 되고 우리 밖에 더 있니. 그럼 이 할머니가 야간에 여길 지키며 물건지냐 다 할 수 있겠니? 어떻게 생각하니? 염 여사가 일장 연설을 하자 시연이 애매한 표정을 지으며 눈을 굴렸다. 알아볼게요. 노는 애들은 많아요. 짱 좋은 사장님이 있다고 해. 그럼요. 염 여사는 쏟아지는 물품 박스를 보며 한숨이 절로 나왔다. 장사도 안 되면서 발주 욕심은 왜 이리 냈는지 그녀는 스스로를 원망하며 출입문 앞에 쌓여가는 박스를 옮기기 시작했다. 배송 매니저는 출입문까지만 배송해준다. 여기서부터 창고까지는 편의점 직원이 직접 옮겨야 한다. 몇 차례 나르는 것만으로도 다리가 떨렸다. 염 여사는 마지막 박스를 쌓아놓고 가는 배송 매니저의 뒷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성필씨가 일을 그만둔 지도 일주일. 역시 야간 알바는 쉽게 구해지지 않았다. 처음 사흘은 몇 달 뒤 입대를 앞둔 교회 청년이 자원했지만 고작 며칠 일하고는 부모님이 반대한다는 뻔한 거짓말을 안기고 꽁무니를 빼고 말았다. 그 녀석 그래서는 군대에서 어떻게 버틸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사실은 편의점의 밤이 더 걱정이었다. 이후 사흘째 염 여사가 밤을 새우며 근무 중이다. 시연은 마침 특강이 생겨서 새벽부터 노량진으로 가야 한다며 잔뜩 미안해만 했다. 얄미운 지고 진짜로 열심히 공부하는지 문제라도 출제해 확인하고 싶은 신정이었다. 아닌 게 아니라 역사선생 출신인 염 여사는 공무원 시험에 나오는 역사 문제는 눈 감고도 풀 수 있었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시연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시연은 선생님보다는 사장님으로 염 여사를 대하고 싶다며 한사코 거절했다. 어쩌면 시연은 공부보다는 편의점 알바로 용돈을 벌며 시간을 축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또 난 걱정을 하고 있다. 당장 야간 알바를 구해야 하는 게 내 문제다. 낮에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가 우람한 침일고 말았다. 아들놈은 자기가 백수인 줄 아냐면서 설령 백수가 맞더라도 나 같은 고급 인력이 편의점 야간 알바나 할 수 없다며 그러게 편의점을 팔지 않고 왜 그 고생을 하냐며 이참에 팔고 자신의 새 사업에 투자하고 시실하는 실로 도움은커녕 우는 사람 뺨 때리는 발언을 쏟아냈다. 염 여사는 너는 편의점에서 껌 하나 못 얻어 먹을 거라고 선언한 뒤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맥주를 한 캔 다 마신 뒤 쓰러져 잠들었다가 알람 소리에 일어나 시연을 교대해주러 편의점으로 온 것이다. 아들놈 때문에 술이 늘어간다. 교인으로서 일해도 되는 걸까. 하나님은 왜 아들과 골칫거리를 주고 또 술도 주시는 건지 염 여사는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창고로 물품 박스를 다 옮기고 검수까지 마치고 나자 자정이 지났다. 이제는 발주한 물건을 진열해야 했다. 그래서 다시 꼬박 3시간을 더 도초리 나르는 다람쥐처럼 창고와 진열대 워크인을 오갔다. 끝나고 나니 새벽 4시 그녀는 카운터에 상체를 기댄 채 잠기는 눈에 힘을 주며 하품을 했다. 그나마 손님이 없어서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손님이 없어 다행이라는 생각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가게가 망할 징조이지 않은가.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요란한 욕설을 앞세운 일군의 무리가 편의점으로 들어왔다. 20대 초반에 치기 가득한 여자아이 둘과 역시 술취한 남자의 둘이었다. 노란색과 보라색으로 염색한 두 여자아이는 연신 욕설을 섞으며 자기들끼리 떠들었고 남자애들은 음용함과 허세가 섞인 말투로 그 아이들의 비위를 맞추고 있었다. 아무리 봐도 숙대생은 아니고 남녁역 쪽 술집에서 한잔하고 넘어온 아이들인 듯 싶었다. 아이씨 여기 붕어 싸만코 없잖아. 아냐 여기 있잖아 떡 붕어 싸만코 떡 싫다고 존나 싫다고 바보야 그럼 떡 없는 붕어 싸만코 실컷 찾아 난 비비빅 먹을 거야 니네 싸만코가 뭔 뜻인지 아냐 싸고 양도 많고거든 뭐래 아직도 싸만코 찾아 아 근데 왜 비비빅 없어 밥 먹고 싶은데 에이씨 주저리 주저리 떠들며 욕하는 그들의 모습에 염려사의 미간이 절로 찌푸려졌다. 참아야 한다 취한 애들한테 뭐라 말해봐야 들어 먹을 것도 아니고 여기 밥 한 바 있다 밥 한 바 하나 처먹어 바보야 밥 한 바는 밤이고 나 팥 먹고 싶다고 팥 먹고 싶은 팥빙수 먹어 여기 있네 개 추운데 뭔 팥빙수야 이런 팥빙신아 뭐야 이 시발이 뭐래 아 나 치미 아 난 이미 이봐요 학생들 도저히 참다 못한 염려사가 소리쳤다 뒤이어 남의 매장에서 함부로 욕하지 말고 빨리 사서 집에 가라는 말을 마구 쏘아붙였다 결국 우욱하고 말았다 욕하는 아이들에게 알레르기 증세를 보이는 그녀는 그들의 저속한 발언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염려사의 학생도 단정한 청년들도 아니었다 오히려 술취한 불량배라고 할 수 있었고 극기야 염려사를 향해 인상을 구긴 채 다가오는 네 명의 마귀가 되어 있었다 긴장한 염려사는 침을 꿀떡 삼켰다 앞서 다가온 머리를 노랗게 염색한 여자애가 바닥에 침을 뱉었다 할메, 할메 구미호야? 목숨 몇 개 있어? 노이들이 먼저 소란 피웠잖니 CCTV에 다 나올 거야 염려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며 경고했다 그때 보라색 여자애가 염려사 앞에 들고 온 붕어사망코를 부서질 듯 내려놓았다 계산이나 해 확 붕어 눈깔 만들어 버리기 전에 두 여자애는 깔깔 비웃으며 염려사에게 당장이라도 손찌검을 날릴 태세였고 사내의 둘은 뒤에서 이 광경을 보며 실실거리고 있었다 순간 염려사도 독이 올랐다 염려사는 물러나지 않기로 했다 너희들에게 안팔아 나가 안 그러면 경찰 부를 테니까 그러자 노란 여자애가 풍어사망코 하나를 집어들더니 염려사의 머리를 툭 쳤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염려사는 눈만 동그랗게 뜨고 어찌할 바를 몰랐다 할머니 할머니 아까 뭘 했어? 이봐요 학생들 우리가 어딜 봐서 학생이야 씨 곤대들은 껄빗하면 첨은 사람 다 학생이래 나 학교 안 다니거든 나 할머니 같은 선생 쭉빵 날려 퇴학당했거든 노란 여자애가 다시 붕어사망코로 염려사의 볼을 치려는 순간 염려사가 여자애의 손목을 꽉 잡아버렸다 너 혼나볼래 진짜? 염려사는 있는 힘을 다해 여자애의 손목을 꽉 잡았다 노란 여자애는 기성을 지르며 반항했지만 그녀의 악력을 이기지 못했다 오히려 염려사가 손을 놓자 반항하던 힘을 어쩌지 못하고 털썩 주저앉았다 그 모습에 보라색 아이가 염려사의 어깨를 틀어주었고 염려사는 반사적으로 여자애의 머리채를 잡아 붕어사망코가 놓인 개산대 위로 눌렀다 붕어 눈깔로 만든다고? 그게 어른한테 할 소리니? 염려사는 보라색 여자애의 바락에도 한동안 그녀의 머리를 흔들어 혼을 쏙 빼준 뒤 놓아주었다 곧 여자애는 정신이 다 나간 표정으로 갑분 숨을 내쉬며 기침을 켁켁 해댔다 그러자 사내놈들의 표정이 험악해졌다 염려사는 서둘러 유선 전화기에 소화기를 내려놓았다 이대로 놔둔 채 시간이 흐르면 가까운 지구대로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 너희 내가 진짜 돼지려고 한장했나? 사내의 하나가 포스기를 부슬듯 달려들었다 놀란 염려사가 개산대 끝으로 몰려놨다 그러자 녀석은 피식 웃으며 소화기를 들더니 유선 전화기에 올려놓았다 누군 편의점 알바 안 해본 줄 아나? 소화기 왜 늘어놓는데? 경찰 불러 뭐할 건데? 실수였다 소화기를 내려놓기보다 포스기 긴급 버튼을 눌렀어야 했다 녀석은 다시 한번 희죽이고는 일행에게 외쳤다 야! 처발러! CCTV 녹화기 챙기면 돼 돈도 챙기고 염려사는 등골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며 꼼짝할 수 없었다 사내놈들이 흥분한 채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고 여자애들은 포스기에 달려들었다 겁에 질린 염려사는 어찌할 바 모른 채 손만 떨고 있었다 그때 딸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야! 이 개자식들아! 천둥이 치는 것 같은 목청이었다 사내에들과 여자애들의 시선이 한순간에 문으로 향했다 염려사 역시 간신히 고개를 들어보니 돋고 씌였다 분명 돋고 씌였다 어른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쩌렁쩌렁 소리치는 돋고 씨는 웅얼거리며 말하던 노숙자 사내도 엉거주춤 움직이던 병등 공 같은 모습도 아니었다 염려사는 구원의 군대가 강림한 듯 돋고 씨를 보며 감탄할 따름이었다 하지만 젊은 불량배들의 눈에는 돋고 씨가 결코 그렇게 보이지 않는 듯 했다 뭐야 이 개뼉 따구는 아! 아! 냄새! 이 새끼 노숙자 아니야! 어우! 시들어! 재수 족 같네! 사내에들이 동시에 돋고 씨에게 달려들었다 돋고 씨는 그들을 상대로 몸으로 버텼다 말하자면 문을 막아선 채 둘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이었다 사내에들은 돋고 씨가 방으로 일관하자 더욱 거칠게 주먹질을 했다 반면 돋고 씨는 이제 공처럼 몸을 말고는 문 앞에 웅크린 채 미동이 없었다 한동안 악다구니와 구타가 계속되던 중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여자애들이 먼저 눈치를 챘고 사내에들도 당황한 게 역력해 보였다 그들은 돋고 씨를 밀치고 나가려 했지만 문 앞에 거대한 장애물처럼 버티고 있는 그를 밀어내지 못한 채 코를 틀어질 따름이었다 아이씨 이봐 비켜 비키라고 이 똥같은 새끼야 놈들의 발악은 재복산에 둘이 나타나자 마침내 멈췄다 그제야 염려사는 갑분 심장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느릿느릿 일어나 경찰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돋고 씨의 커다랗고 듬직한 등이 눈에 들어왔다 순간 고개를 돌린 돋고 씨가 그녀를 향해 찡그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처음으로 보는 웃는 그의 얼굴은 눈가에서부터 흘러내린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돋고 씨는 알아안 꽃 없이 피 묻은 웃음을 지어 보였다 경찰서에 선 녀석들의 부모 중 하나인 중요한 사내가 도착해 붓고 깨진 돋고 씨의 얼굴을 보고는 금전 합의를 제안했다 놀랍게도 돋고 씨는 돈 대신 다른 걸 요구했다 그는 술이 덜 깬 채 앉아 있는 네 녀석에게 다가가 양손을 들라고 했다 녀석들은 처음엔 주저했지만 중년 사내가 윽박 지르자 곧바로 초등학생들이 벌써듯 양팔을 위로 들어야 했다 남대문 경찰서를 나온 염려사는 돋고 씨와 함께 새벽에 남대문 시장으로 걸었다 하나 둘 장사를 준비하는 상인들을 스쳐 지나 골목 안 해장국 집으로 향했다 돋고 씨는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채로 씩씩하게 선지 해장국을 입안으로 우겨 넣었고 그녀는 안쓰럽고 답답한 표정으로 수저를 뜨는 둥 많은 둥했다 요즘에 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그렇게 덤벼들면 어떡해요 나 둘은 상대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반창고가 훈장이라도 되는 듯 만지작거리며 돋고 씨가 이를 드러냈다 염려사는 무어라 더 말하려다가 자기야말로 요새 애들한테 덤벼들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쓴 웃음을 짓고는 돋고 씨를 응시했다 고맙네요 바, 밥값 한 건가요? 그럼 근데 어떻게 마침 온 거예요? 어르신 밤에 일한다는 거 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걱정돼서 갔죠 에휴, 난 그쪽이 더 걱정되네요 돋고 씨는 민망한지 머리를 긁적이고는 다시 수저질을 했다 돋고 씨가 당당하니 나서길래 소식적에 싸움이나 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막고만 있을 줄은 몰랐네 마침 순찰사가 왔으니 망정이지 크게 다칠 수도 있었다고요 경찰, 내가 불렀죠 응? 부부군에 공중전화 있어요 애들 시비 거는 거 보고 신고하고 온 거예요 그럼 좀 맞다 보면 경찰이 구해주니까 순간 염려사의 입이 떡 벌어졌다 돋고 씨는 경우만 바른 게 아니라 머리도 좋다 무엇보다 난리 위에 그렇게 순찰도 돌고 대신 맞아도 좋다 순식간에 감탄과 감동이 염려사의 머릿속에 뭉게뭉게 차올랐다 그녀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를 벅벅 긁으며 해장국을 먹는 돋고 씨를 살폈다 소주 한 병 식혀줘요? 돋고 씨의 작은 눈이 커졌다 지, 진짜요? 근데 이게 마지막 술이에요 이거 먹고 술 끊는 조건으로 우리 가게를 좀 봐줘요 돋고 씨의 커다란 머리가 겨우뜬거렸다 제, 제, 제가요? 돋고 씨 할 수 있어요 곧 날 추워질 텐데 밤에도 따뜻한 편의점에 머물고 돈도 벌고 얼마나 좋아요 염려사는 돋고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답을 기다렸다 돋고 씨는 시선을 피한 채 곤란한 듯 광대를 연신실룩이다가 작은 눈을 돌려 그녀를 살폈다 저한테 왜 잘해주세요? 돋고 씨 하는 만큼이야 게다가 나 힘들고 무서워 밤에 편의점 못 있겠어요 그쪽이 이래줘야 해요 나, 나 누군지 모르잖아요 뭘 몰라 나 도와주는 사람이죠 나를 나도 모르는데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고등학생 선생으로 청년 채울 때까지 만난 학생만 수만 명이에요 사람 보는 눈이 있어요 돋고 씨는 술만 끊으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한동안 돋고 씨는 자신의 수염을 쓸어내며 입술을 초물딱거렸다 갑작스러운 제안이긴 하지만 거절당하면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다 돋고 씨에게 손으로 수염 그만만 지작되고 어서 말하라고 독촉하고 싶은 마음이 끌어올랐다 그때 결심한 듯 돋고 씨가 염려사를 응시했다 그럼 한 병 더요 한 병만 먹고 끊는 건 좀 억울해서 그러도록 해요 밥 먹고 나면 내가 갑을 해줄 테니까 사우나 가서 씻고 머리도 깎고 옷도 사입고 응? 그러고 나서 저녁에 편의점으로 와요 고, 고, 고마워요 염려사는 소주 두 병을 주문했다 곧 나온 소주 한 병을 그녀가 직접 뚜껑을 따 돋고 씨에게 따라줬다 그리고 자신의 소주잔도 채웠다 두 사람은 건배로 고용 계약을 마무리 지었다 내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만 읽어드릴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드릴 수 없어서 아쉬움이 남기는 하는데요 읽을수록 감동이 밀려오는 따뜻한 소설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세요 아마 나온 지 꽤 돼서 읽어보신 분 많을 거예요 그래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이 겨울을 좀 더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하소담은 또 다음 소설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요즘 장편 소설 잘 듣고 계신가요? 네, 아마도 12월 말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장편 소설, 목련꽃, 그늘 말이에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편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